전동 리무진 시트 블랙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대리석으로 바닥을 마감하고 루프 공간에는 27인치 커브드 모니터와 사이드 무드램프 그리고 추가 스피커를 장착하였습니다. 2에서 3일 손잡이까지 가죽으로 트리밍하고 블랙 허니콘 블라인드가 시공된 모습입니다. 러기지 공간과 트렁크 도어 그리고 핸들까지 블랙 가죽으로 트리밍하고 바닥에는 히든 수납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동 레그 소프트와 풋레스트 작동 모습입니다. 전동 팝업 테이블 작동 모습입니다.